지금부터 JavaScript Execute Context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수업은 JavaScript 입문 수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JavaScript가 처음이시라면 저 수업을 먼저 보시고 참여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우리 수업에서 다루는 내용은 일단은 디버거의 고급 기능을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Execute Context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리고 Scope Chain이라고 하는 주제도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Bar, Let, Const와 같은 키워드를 쓰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어떤 차이점들도 같이 살펴보는 시간이에요 여기 있는 이 주소를 직접 입력해서 들어오시면 제가 미리 준비해놓은 코드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코드를 카피해서 이 코드를 웹페이지로 실행을 좀 시켜주세요 저는 크롬 웹브라우저를 이용할 겁니다 브라우저에서 오른쪽 클릭해서 검사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개발자 도구가 뜹니다 거기에서 Source를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현재 열어놓은 페이지를 클릭하시면 그 코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는 두 번째 줄을 클릭해서 Break Point라는 걸 걸었고요 그리고 리로드를 하면 저기에서 프로그램이 일단은 멈춰있게 됩니다 디버거에 대한 기본적인 사용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여기 표시된 주소에 방문하시면 디버거 수업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일 먼저 관심을 가질 것은 우리가 이 코드들이 실행이 됐을 때 그 코드가 변수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왜 바뀌었는가 라는 것을 파악하는 겁니다 자 그건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여기 스콥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스콥을 보는 방법을 파악하는 게 우리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코드를 한번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n0가 n0다 라는 코드예요 자 이걸 클릭해서 한 줄만 실행을 하면 저기 있는 저 변수의 값을 어디에서 볼 수 있는가 라는 걸 보자고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스콥에 n0는 안 나오네요 어디 있을까요? 글로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쭉 내려가 보면요 n0가 이렇게 보이죠 즉 여러분이 변수를 선언할 때 앞에다가 아무것도 붙이지 않고 그냥 변수의 이름만 붙이면 그 값은 글로벌이라는 곳에 저장돼요 자 그러면 저 n0라고 하는 값을 한번 읽어와 볼까요? 자 esc 키를 눌러서 콘솔을 엽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제가 n0하고 엔터를 치면 n0의 값을 가져올 수 있죠 자 그건 어떻게 가져온 거냐 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자바스크립트는 여러분이 어떤 변수를 읽으려고 할 때 이 스콥에서 변수를 찾아요 자 그때 스크립트 안에 n0가 있나요? 없죠 그럼 스크립트 밑에 있는 글로벌에서 찾아 봅니다 자 글로벌에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n0가 있어요 그러면 젤을 사용하는 거예요 자 일단 그런가 보다 하고 다음 얘기를 또 해보죠 자 여기는 이 코드를 또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한 줄 실행을 시키면 v0가 어디에 만들어지는지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스콥에 스크립트라고 하는 부분에 없죠 자 글로벌을 한번 뒤져보겠습니다 자 한참을 내려 보면 v0가 v0다 라고 하는 것이 저장된 걸 볼 수 있어요 아하 var 이라는 키보드를 붙이면 없는 것과 똑같이 글로벌에 저장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번에는 렛이 붙어 있는 저 변수를 실행을 시켜 볼게요 자 실행을 하면 스콥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보세요 자 보시는 것처럼 스크립트라고 하는 스콥에 l0의 값이 l0로 세팅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어? 이상하죠? 자 여기 있는 이 var가 붙어 있거나 아무것도 붙어 있지 않은 경우에 그 변수의 값은 글로벌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렛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보시는 것처럼 스크립트라는 곳에 값이 저장된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여기다가 l0라고 하고 엔터를 쳤을 때 저 가져오는 값은 어떤 과정을 통해 가져오느냐 자바스크립트는 스크립트 스콥에서 먼저 뒤져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l0가 있죠? 그러면 저걸 가져오고 그 밑으로는 확인해 보지 않습니다 자 그럼 상수를 한번 선언해 볼까요? 자 콘스트를 실행을 시키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자 보시는 것처럼 콘스트도 여기에 저장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여섯 번째 줄에 있는 이 코드를 실행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자 실행을 시켰을 때 보시는 것처럼 l0, n0 전부 다 표시가 되니까 저기는 각각의 변수들을 모두 가져올 수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줄에 보면 윈도우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등장하는데요 저 윈도우가 뭔지를 좀 살펴봅시다 자 여러분 글로벌이라고 적혀있는 저 스콥의 옆에 보시면 윈도우라고 되어 있어요 웹브라우저에서 동작하는 자바스크립트는 윈도우 객체가 글로벌 객체 또는 글로벌 스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 여기에다가 코드를 작성하는데 얼럿 1이라고 하고 엔터를 치면 어떻게 돼요? 경고창이 뜨거든요 자 그럼 저기 있는 얼럿은 어디에 있는 액이야? 자 글로벌로 가보면요 글로벌 밑에 보시는 것처럼 얼럿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얼럿은 윈도우에 속해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다가 윈도우 얼럿 1이라고 이렇게 하고 엔터를 치면 똑같이 동작한다 자 그리고 아까 봤던 것처럼 N0와 V0를 우리가 실행을 하면 걔가 글로벌로 갔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 얘기는 이렇게 하면 실행된다는 뜻 아니겠어요? 윈도우.n0 엔터 실행되고요 윈도우.v0 실행이 되죠 자 여러분이 어디에서 코드를 실행하건 간에 스콥상에서 항상 글로벌이 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어디서 실행하건 결국에는 글로벌에는 접근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글로벌을 어디서나 접근 가능하다는 뜻에서 글로벌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자바스크립트는 그것을 윈도우 객체에 저장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외가 있는 거네요 어떤 예외요? let과 const의 경우에는 글로벌에 저장되지 않고 스크립트에 저장되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윈도우 L0와 윈도우 C0는 동작이 잘 될까요? 제가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결과를 보세요 보시는 것처럼 undefined가 뜹니다 왜요? 여기 있는 V0와 N0는 스코프에서 스크립트에 없으니까 글로벌을 뒤졌을 때 나왔겠죠 그런데 L0와 C0는 어때요? 윈도우.L0를 찾는데 이 안에는 L0와 C0가 없으니까 여기에 있으니까 찾을 수 없다는 뜻에서 undefined가 뜬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fn1 함수로 다이브해 볼 겁니다 제가 현재 스코프과 콜스택에 대한 캡처를 왼쪽에다가 띄어 놨는데요 제가 fn1 함수로 다이브했을 때 스코프과 콜스택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한번 보자고요 여기 있는 이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면을 잠깐 멈춰놓고 관찰해 보세요 보시는 것처럼 콜스택이라는 곳에 우리가 실행한 함수 이름이 보여요 콜스택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수업의 중심 주제인 익스큐트 컨텍스트가 콜스택이라는 곳에 쌓여요 여기 있는 언어미너스를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전 화면과 똑같아지죠 그리고 우리가 이전에 접근할 수 있었던 변수들이 스코프에 보입니다 즉 언어미너스라고 하는 첫 번째 스택은 여기 있는 이 코드에서 저 함수 말고요 함수 바깥쪽에 있는 코드들이 접근할 수 있는 스코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fn1을 클릭하면 fn1이라는 이 함수에 있는 코드들이 접근할 수 있는 변수의 스코프를 보여주는 거다 그래서 비유하자면 여기 있는 콜스택에 있는 이 하나하나의 항목은 폴더라면 그 폴더에서 접근 가능할 수 있는 파일들이 이 스코피라고 비유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최초로 생기는 이 익스큐트 컨텍스트는 이 전역에서 접근할 수 있는 익스큐트 컨텍스트라고 해서 글로벌 익스큐트 컨텍스트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함수를 위해서 만들어진 저 것은 펑션 익스큐트 컨텍스트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우리 펑션 익스큐트 컨텍스트 안으로 들어온 상태고 스코프에 보면 로컬이라고 하는 스코프이 추가된 걸 볼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 22번째 줄을 한번 실행을 시켜볼까요? 저는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실행 여러분 스코프에 어떤 변화가 생겼나요? 아무 변화도 안 생겼죠 그러면 도대체 N1은 어디로 갔을까요? 글로벌에서 한번 수색해 보겠습니다 찾았어요 여기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걸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여러분이 앞에다가 아무런 키워드를 붙이지 않고 변수의 이름을 사용하면 걔는 무조건 글로벌 스코프로 들어간다 라는 겁니다 자 함수 바깥에 있는 글로벌 익스큐트 컨텍스트에서 N0를 선언하건 함수 안에서 N1을 선언하건 간에 저런 식으로 변수를 사용하면 무조건 글로벌 스코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글로벌 스코프은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바빠요 굉장히 붐비는 곳이에요 그리고 프로그램에서 단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 귀한 공간이에요 근데 그 귀한 공간에 수많은 함수와 수많은 변수들이 이미 존재하는데 여기에 우리가 사용하는 그 소프트웨어가 수많은 라이브러리를 쓴다면 그 라이브러리들이 또 글로벌 안에서 복작복작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겨요? 서로 막 변수 이름을 바꾼다거나 지운다거나 변경한다거나 하는 나쁜 일은 다 생기겠죠 자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여러분이 큰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는 가급적이면 저런 식으로 코딩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자 그럼 이번에는 23번째 줄을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얘는 VAR이 앞에 붙었습니다 자 우리 이전에 글로벌 컨텍스트에서 실행할 때 VAR이 붙으면 어디로 가요? 얘도 글로벌로 갔거든요 과연 VAR이 함수 안에서 실행될 때도 글로벌로 가는지 한번 볼까요? 실행했습니다 자 실행했더니 어떻게 돼요? 보시는 것처럼 함수 안에서 실행하면 로컬로 들어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V1이라고 하고 엔터치면 V1의 값이 저렇게 나오거든요 자 저 값은 어디서 온 걸까요? 자 여기 보시면 로컬에 V1이 있으니까 이 값을 가져온 거죠 자 그런데 이 상태에서 우리가 글로벌 영역에서 정의했던 저 V0를 한번 실행을 시켜볼까요? V0 엔터 가져오거든요 얘는 어떻게 가져왔을까요? 자 스코프에 보면 로컬 스코프가 있습니다 여기에 V0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스크립트 스코프를 찾아 봐요 없죠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글로벌 스코프를 찾아보는데 글로벌 스코프 안에 V0가 있으니까 이 값을 가져온 겁니다 자 이렇게 스코프 안에서도 여러 개의 스코픔이 들어있는데요 자 로컬 스코프, 스크립트 스코프, 글로벌 스코프이 서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제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스코프 체이닝이라고 해요 자 그럼 렛과 콘스트는 또 어떻게 동작할까요? 자 한 줄 실행시켜 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했더니 L1이 로컬에 저장됐죠 자 그리고 또 실행을 시켜보면 C1도 로컬에 실행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함수 안에서 또 다른 함수를 호출하기 직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저 FN2라는 함수로 다이브하면 여기 있는 스코프와 콜스택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를 비교할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옆에다가 띄워놨어요 자 한번 들어가 볼까요? 다이브 합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바뀝니다 자 우선 콜스택은 언어미너스 FN1, FN2 우리가 실행한 순서대로 잘 쌓였죠 자 그런데 스코프이 좀 이상해요 자 여기 있는 FN1의 스코프는 보시는 것처럼 FN1 함수에 로컬이 들어가 있는데요 FN1 함수 안에서 호출한 FN2의 경우에는 어때요? 이 자신의 부모라고도 할 수 있는 FN1의 스코프은 이 체인 안에 들어가 있지 않고 FN2의 로컬만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그게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가를 좀 따져보죠 자 한 줄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자 실행했어요 자 N2가 실행됐는데 N2는 어디에 저장이 되어야 될까요? 얘는 무조건 글로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N2를 조회해 보면 그것은 글로벌에서 찾는 거죠 그러니까 조회가 됩니다 N2는 자 N1은요 N1은 여기서 실행했는데 얘도 글로벌로 갔기 때문에 우리가 실행해 보면 조회가 돼요 N0은 역시나 글로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행하면 잘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자 실행해 볼까요? 자 실행했을 때 저렇게 잘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VAR을 이용해서 변수를 만들 건데요 여러분 VAR은 어디로 간다고요? 스콥이 로컬로 들어갑니다 자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실행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로컬에 V2가 저장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V0와 V2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V0는요 여기서 정의한 건데 글로벌 Execute Context에서 VAR을 쓰면 이거는 글로벌 스콥 안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코드는 실행이 돼요 이거는 어디 있어요? 로컬에 잘 있으니까 당연히 실행이 되겠죠 실행이 잘 됐죠? 자 그런데 제가 이 밑에다가 이렇게 주석 처리를 했던 이유는 에러가 나기 때문이에요 그럼 V1은 어디 있나요? 여기서 실행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FN1의 로컬 스콥에 V1이 저장이 되었을 건데 FN2의 스콥을 보면 이 로컬 스콥의 parent 스콥으로 FN1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가 V1을 하고 엔터를 치면 보시는 것처럼 에러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부분이 우리 예상과 다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될 부분이고 또 하나는 더 중요한 거는 이런 디버그 같은 도구에서 스콥을 볼 줄 아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이걸 다 기억하고 있는 것보다는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A2도 한번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실행을 시키면 여기는 이 코드는 어디로 가요? 얘도 로컬로 가니까 L2가 여기 세팅이 됐죠? 그럼 그 밑에 있는 코드를 실행하면 여기는 A0는요? 어디 있어요? 이거잖아요? 여기서 실행을 하면 스크립트라는 스콥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실행하면 로컬이 없죠? A0은 스크립트 안에 있죠? 그러면 A0가 출력이 되는 거죠 그리고 L2의 경우에는 어때요? 렛으로 했잖아요? 렛은 함수 안에 했을 때 로컬에 만들어지니까 저걸 조회하면 여기서 데이터를 가지고 온다 그런데 우리가 L1의 경우에는 여기서 만든 것인데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L1의 로컬 스콥 안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접근이 안 되니까 만약에 이 코드를 실행했다면 에러가 낼 겁니다 콘스트도 똑같이 동작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FN2까지 실행이 다 끝났고요 한번 계속 끝까지 나가볼까요? 이렇게 나가면 보시는 것처럼 FN2가 실행이 끝나면 이 콜스택에서 그 익스큐트 컨텍스트가 제거가 되고요 FN1에서도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콜스택에서 제거가 되고 그리고 우리는 글로벌 익스큐트 컨텍스트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럼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글로벌 익스큐트 컨텍스트에서 실행할 때 어떻게 안 되고요? 여러분이 앞에 아무것도 안 붙이고 변수를 선언하면 그것이 글로벌이건 펑션이건 간에 글로벌로 들어간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VAR에 붙이면 그것이 글로벌에서 글로벌 익스큐트 컨텍스트에서 실행될 때는 글로벌 스콥으로 들어가고 함수 안에서 실행할 때는 로컬로 들어간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렉과 컨스트는 글로벌이 아니라 스크립트라는 곳으로 들어가고요 이 함수가 실행되고 있는 중에는 렉과 컨스트는 로컬로 들어가는데요 사실은 렉과 컨스트는 함수에서만 저렇게 동작하는 게 아니라 블럭 안에서 저렇게 로컬로 들어가는 애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또 얘기가 길어지니까 여기서 다루진 않겠지만 제가 또 후속 수업을 통해서 다뤄 드릴게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익스큐트 컨텍스트가 무엇인지 또 디버거를 어떻게 활용할지 좀 감이 잡히시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변수가 어떻게 변화무쌍한 모습을 보이냐 이걸 기억하는 건 너무 많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의 디버거를 통해서 현재의 상태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눈을 키우는 것이 우리 수업에서 더 중요한 목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오신 것 또 익스큐트 컨텍스트를 이해하신 것 진심으로 축하합니다